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네메시스 나올 거 뻔한데... 삼메이드킷? 레온이면 이해라도 하지 레온이면 자유롭으니까 이해라도 하지 나 진짜 이거 살인마 바꾸기 있었으면 저 너스로 쳐 바꿔가지고 저 4명 다 쳐죽였다, 저거 프랭클린도 없어요 플랭클린도 바뀌어가지고 써보고 싶은데 아예 오늘 디엣이 나왔어요 너스 경찰서? 다른 킬러보다는 너스 경찰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어렵겠지만 다른 킬러들도 어려운 건 매한가지야 레온 18렙 자일데아 신부락 다 나왔어? 와 개부럽다 나 1렙인데 텍스업에서 적용 안되는거? 빨간색은 적용됐다고 하던데 이거는 캠터 오지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요게 안 통해요 그 메디킷이 3명이어가지고 그냥 치료를 아예 못하게 해야돼 여기 왼쪽에 숨을라고 하는 애들부터 이래서 없으니까 아 이거 개나갔네 쫌 좋아 채우면 돼 손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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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이쁘게 좋은 것 같은데 펀치로 잡고 저기 2층 워터 돌릴 거예요 개입 때문에 끝에 한 명 있고 오히려 땡큐 아닌가 무조건 따라가야 돼 아 이게 안 맞네 아 나 진짜 밤부질만 있었으면 어 실수했다 헷자락이 맞자 이거 내가 진짜 깜상 밤부질만 있었으면 공속만 있었으면 다 죽였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장인은 도구 탓은 안하지만 깜상 탓은 하거든요 얘네들아 아 이게 깜상이었으면 얼마나 잘 살았을까 안그래요 깜상이었으면 거의 허니스위트 콤보였을 텐데 흐흐 나이스! 칼재 없어요 이 사람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100% 없어 옴뇸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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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면 진짜 천하의 나쁜 놈인거야 저쪽 2명 에듀 자, 잘한다. 자, 못잡혀. 아, 다 지절로. 아, 폐였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상대에게 시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염이 되어있는 상태라서 개빠르네 어? 또 실수했다 일부러는 아니겠지? 오케이 이거 일부러 아니야 딱 봐도 실수야 실수를 아까도 했기 때문에 칼집 유도는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죽여버리고요 발정이가 2가일 때문에 빨리 빨리 막아 막아 그래 막아 막아 빨리 막아 잘한다 아 막아야될거 아니야 어 근데 얘 치료를 안해 메드킷인데 뭐야 일발에 한방이니까 올킬각이야 깜짝만 있었어도 음 충분히 감염도 다 되어있고 저거는 한 명이 부상 대응에 있어서 아마 올킬각이야 힝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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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좀비한테 이거는 지금 쫓고 있어가지고 제가 쫓고 있어서 치료를 못해주니까 불굴 아니면 얘가 불굴인거 아니면 공격해가지고 죽이면 될 것 같아 기가 막히네 여기있네요 진짜 미쳤다 한 대 그냥 끝났죠 잘한다 좀돌아 매듭이 약통 컷 다잡네 다잡어 나보다 낫다 짰쓰 어떻게 하면 준비하지 지금이야 얘네 내가 살려줄게요 워낙 잘해가지고 몇인분 한거야 속임수가 진짜 마렵다 속임수 진짜 속임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이게 뭐 전 이루고 속임수만 있으면은 기응니언 같은 데서도 훨씬 세질텐데 이..이게 뭐 전 이루고 속임수만 있으면은 절대 안되겠죠 도둑 이루고 이루고 이렇게 위지한 여기 좀비 있다 좀비 간다 거기 아 좀비 하하 끝났다 확정킬 끝에 걸어서 바칠로 보고 갑시다 기어가니까 한 2점 맞춰놓고 가면 됩니다 좋다니까 좀비가 좀비가 진짜 좋아요 네메시스랑 삼각조랑 결정적인 차이라면 좀비가 있고 없고야 물론 능력도 네메시스가 조금 더 좋지만 지렁이는 좀비들을 신경 안 쓰더라고 공짜 색적이야 아니 공짜 색적도 아니고 견제까지 해준다니까 이 게임 터진게 지나가다 좀비한테한테 맞아서 터진거잖아 그렇게 된다고 내가 공격을 해주면서 발전기를 방해하고 살리는걸 방해하고 하는게 너는 일 안했지 너는 왜 일 안했어 좀돌이는 어 게임 터트렸는데 좀돌이 게임 두대 맞춘걸로 게임 터진거 아니야 힐을 제대로 안하고 좀비가 공격속도가 진짜 빨라가지고 그런식으로 약간 불톱 부서야되는데 거기 들어가있다 그러면 진짜 개빡침 9 5 5 2 아이고 2랭크네 오지게 하셨나보네 생존자는 올리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상대방이 너스 나오고 스피릿 나오고 이래버리면은 인간하면 떨어져야 되니까 다인큐 돌리는거 아니면은 다인큐 돌리는거 다인큐 돌리는거 다인큐 돌리는거 다인큐 돌리는거 다인큐 돌리는거 다인큐 돌리는거